1. 벤투 벤투는 황희찬과 함께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희찬 시리아전 출전. 충격적인 폭로. 파울로 벤투 대표팀 감독이 시리아와 경기에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다고 미리 예고했다. 벤투 감독의 대답은 6.1 화상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체력 우려에 관련한 질문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에스턴 빌라와 리그 경기에 풀타임을 치르고 5일 귀국했다. 시차 적응이 불가피한 거리를 이동했는데 사실상 하루 쉬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다. 어제 귀국한 손흥민을 선발과 교체 중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벤투 감독은 선발 비기닝이라고 답했다. 손흥민은 에스턴 빌라와 경기에서 도움 1개의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같은 자리에서 벤투 감독은 황희찬의 중용도 함께 예고했다. 황희찬은 지난 2일 유캣을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2대1 승리를 이끌었고 손흥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사무국과 영국 pbc 등이 선정한 2주의 선수의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은 아주 좋은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황희찬이 첫 발자국을 뗐다. 황희찬에게 좋은 일이다. 몇 가지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9월 두 경기 모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며 황희찬은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선수다. 빠르고 기술적이다. 당연히 우리도 이런 장점들을 이용할 생각 이라고 했다. 한국은 최종 예선 a조에서 1승 1무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홈에서 이라크와 0대0 으로 비기고 이라크를 1대0 으로 이겼다. 벤투 감독은 시리아와 이란과 경기 계획을 묻는 말에 최대한 많은 기회를 창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 9월은 2차전에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했다. 1차전도 이길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기회가 세 차례 있었다. 2차전은 1차전보다 기회가 많았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득점하진 못했다. 고 돌아봤다. 침대 축구 대응 방안에 관련한 질문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우리 목표는 최대한 많이 공격하고 잘 경기하고 우리 스타일대로 경기하고 플레잉타임을 가져가는 것이다. 상대가 전략과 포메이션이 비슷할 수 있겠으나 선수들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팀이 해야 할 것은 전처럼 상대를 분석하고 최적의 정보를 선수들에게 정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서 승점 3점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7일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경기한다. 이후 이란으로 떠나 오는 13일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이란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란 원정엔 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이동할 계획이다. 벤투 감독 손흥민 시리아전 선발 출전 대표팀 공격 부진 동의하지 않아 손흥민 29 포트넘 2 시리아전 선발로 출격한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 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3차전을 치른다. 벤투 감독은 결전을 하루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임했다. 손흥민이 어제 대표팀에 합류했다. 활용법은 내일 처음부터 선발로 뛸 예정이다. 중동 침대 축구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중동 축구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을 밝혔다. 우리는 최대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공격하겠다. 우리의 스타일을 고수하겠다. 정확하게 경기 운영을 하겠다. 그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한다. 모든 경기는 다 다르다. 전술과 전략이 비슷할 수는 있다. 선수들 특징도 다르다. 시리아도 전과는 달라졌다. 우리는 최고의 포메이션을 구성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 승점 3점을 갖는 것이 목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황희찬 활용법은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좋은 데뷔를 했다. 그에게 좋은 일이다. 그의 플레이 방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9월에 대표팀에 가진 두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다. 1차전 후반전에 아주 잘 뛰었다. 두 번째 경기에서도 좋았다. 황희찬은 미래가 봤다. 기술을 가진 빠른 선수다. 우리도 잘 활용하겠다. 유럽파 공격 자원이 많은데도 득점이 부진한 이유는? 지켜보겠다. 최대한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겠다. 1차전보다는 2차전에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했다. 1차전은 이기지 못했다. 3번의 좋은 득점 기회를 성공하지 못했다. 2차전에서는 나아졌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충분히 득점하지 못했다. 대표팀 공격진이 소속팀에서 잘하는데 대표팀에서 부진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는 내일 보여주겠다. 그것이 최선이다. 몇몇 사람들이 우리 공격수가 부진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의견일 뿐이다. 다른 의견을 존중은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표팀보다 구단에서 훈련할 때 쉬운 파트가 있다. 우리는 선수의 소속팀의 활약과 대표팀 활약을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그럴 필요가 없다. 너무 많은 정보는 내일 경기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 단호박 벤투 감독의 손흥민 시리아전 선발 출전 짧고 단호했고 손흥민 29 포트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마디였다.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타 파울로 벤투 감독이 오는 7일 열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전 시리아전에서 캡틴 손흥민이 선발 출전한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6일 오후 비대면 공식 기자회견에서 팀의 주장 손흥민이 전날 귀국 후 합류했는데 시리아전에서 선발과 교체 등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첫 질문을 받았다. 이에 벤투 감독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손흥민은 선발로 뛸 예정이다 면서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 이라크와 최종 예선 1차전 후 종아리 부상으로 네바논과 2차전에 나서지 못했다. 소속팀 포트넘 경기 후 곧바로 A대표팀 일정까지 치르는 손흥민을 두고 벤투호에서 무리하게 선수를 쓴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도 손흥민은 지난 2일 포트넘 경기 소화 후 대표팀에 곧바로 합류했다. 그러나 벤투 감독은 주저없이 손흥민 선발 카드를 택했다. 선수 기용을 숨기지도 않았다. 벤투호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손흥민, 황의조 보르도, 황의찬, 울버헴턴 등 소속팀에서 맹활약 중인 공격수들이 벤투호에서는 공격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벤투 감독은 최근 공격수들이 잘하고 있다며 내일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윙어와 스트라이커가 부진하다는 의견은 의견일 뿐이다며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팀 경기력과 소속팀의 경기력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리아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공격하고 대표팀 스타일대로 하면서 경기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이 상대를 분석해 최고의 정보를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 최선의 결과 승점 3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1승 1무로 승점 4를 기록 중인 한국은 이란 승점 6기에 이어 A조 2위를 달리고 있다. 오는 7일 오후 8시 시리아와 홈 경기 순 이후 12일 오후 10시 30분 이란 원정까지 이기면 이란을 내려 앉히고 선두로 올라설 수 있다.